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유쾌하고 경쾌하고 유익하고 편안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뉴스는 참 늦죠 수사가.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무리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죠. 박영수 전 특검 이제 뭐 공짜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받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 받는 액수라든지 받는 방법 같은 것이 정상적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참 늦네요.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들이 참 애를 많이 쓰긴 하지만 뭐 그 이 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선택적 수사라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일상적인 일로 자리를 잡게 됐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그런 수사를 진행할 때 이분이 이제 박영수 특검이 되자마자 바로 국제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수사팀장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이제 친분이 아마 두터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만큼 신임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시중에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 수사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1년 6개월 이제 이것이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이제 수사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뭐 생각보다 많이 약속을 받았네요. 돈은 직접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일부는 받았겠지만 대부분 약정했는데 아마 법적으로 약정한 것만 하더라도 아마 범법행위에 속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지금 1면 톱기사고 중앙은 이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아일보도 이렇게 톱기사로 다루었네요.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 200억 부동산 약속 혐의 압수수색 이것도 이제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그냥 상정된 시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또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죠. 관련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러분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영수 전 특검하고 그다음에 특검 과정에서 박영수 씨를 보필했던 사람이 아마 검찰 출신의 양재식 전 특검보 집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모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건 박영수 씨가 2014년 2015년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김만배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국 정권을 컨소시엄에서 배제하는 것 그리고 대신에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청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서 남욱 씨를 비롯해 가지고 이해관계자 들을 불러서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의논했다는 것은 이미 남욱 씨의 여러분들 검찰 진술에서 나온 바가 있죠.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 측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박영수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분들은 다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법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일체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뭐뭐 이하고 곽상도는 이건 아마 공공은 따님인 같고 박영수 씨 두 사람은 박영수 씨하고 그다음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게 아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임으로 아마 걸려드는 건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남지 않는데 김만배이를 알아서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법조계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은 동거래 같은데 좀 빠삭할 거니까 수임료를 받아야 반드시 일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오네요 양정특군부는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공모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당시 양특군부 영입을 신의 한수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 어떻든 간에 여전감이 있지만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공짜로 해 줄 리는 만무고 공짜로 해 줄 리는 없고 돈을 받았을 건데 그것이 이제 일상적인 시장 거래 정도를 통해 돈을 받았으면 그거는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대가로 받은 것이고 뭐 수백억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로 약정했거나 받았으면 그거는 뇌물성격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걸 가만 보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냥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엮어 가지고 그냥 집어넣는데 한 세대도 못 가네요 당대에 다 이렇게 까발기지 않습니까 71세입니다 전남 목포시 출신이고 서울법대를 나온 양반입니다 어떻든 간에 독자들 의견을 보니까 이런 배심가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부터 대장동 일당하고 어울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특검을 했군요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군요 벌써 오래전에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아래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거고 찬성이 667명이고 반대가 1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가 그냥 이제 아주 가벼운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앞날 앞에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앞에 펼쳐질 그런 날들이 이런 거 정도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불법과 부정과 비리가 일상화 되고 그거를 다 덮고 밀어붙이고 국민들을 뭡니까 주리를 털고 주리를 턴다는 것이 옛날처럼 관청에 불러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존재 조세 준조세를 법의 이름으로 막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걸 보고 박영수 전 특검 사건을 보고 아이고 그 사람이 참 잘못됐구나 여기만 걷히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가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가혹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겠죠 참고인님은 저 양반이 단돈 10원도 부정한 돈을 착복한 사실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습니다 280명이 찬성하고 두 분이 반대했네요 이런 부패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목을 쳤으니 이를 어떻게 합니까 241명이 찬성이고 한 명이 반대냐 이게 뭐 그냥 양식 있는 보통 시민들의 아우성인 거지 오늘 경제상식님께서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정간예우와 서울대 출신의 우울감입니다 뒤에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간예우 문제는 참 문제가 어쨌든 뭐 송사에 안 걸려들기만 기록하고 살 뿐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간예우라는 것이 재판을 거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기가 찬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